자 이번엔 53번째 다중화입니다. 다중화는 뭐냐면 하나의 전송훼손 혹은 하나의 주파수에 다양한 데이터를 같이 보내는 거에요. 보통은 우리가 디지털 전송할 때 다중화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LTE, 3G 모두 다 다중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다중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개의 채널들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TV채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V에 들어오는 혹은 라디오에 들어오는 것이 각각의 주파수로 들어오죠. 우리 TV나 라디오는. 그래서 이런 여러개의 채널들이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측에서 다시 이를 여러개의 채널로 신호를 분리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 다중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통신회선을 다중화하면 선로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선을 하나 깔아놓고 여러가지 같이 쓰는 겁니다. 다중, 여러개, 멀티플렉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중화기라고 하는 것은 다중화를 수행하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고 다중화의 종류에는 주파수를 분할해서 쓰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또 시분할 다중화 방식, 또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 여러분들 CDMA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 적어놓으시면 좋겠네요. 우선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파수가 있으면 여기 위상차를 주든지 아니면 약간의 주파수 대역을 달리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LTE 하면서 주파수 경매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파수 경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5GHz에 70MHz의 대역을 경매를 해가지고 1조원, 2조원씩의 통신사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 대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다중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파수 반환의 다중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폭을 작은 대역폭으로 쪼개가지고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전송하려는 신호의 필요 대역포보다 전송 매체의 유효 대역폭이 클 때, 전송 매체의 대역폭이 클 때 쓰는 겁니다. 채널 간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보호대역,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각각의 아무래도 주파수다 보니까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드밴드가 꼭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런 문제 때문에 주 주파수, 통신 주파수와 가드밴드, 가드 주파수가 또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널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화외선에서 1200보호라고 했는데요. 이 보는 bps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1비트일 때 1200bps와 1200보호는 단위가 같다. 이게 한나의 변조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비동기식에서만 사용된다. 전송 매체를 지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고 다중화기 자체에 모뎀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치 않다. 비용이 경제적이고 사용자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상관없이 다중화가 가능하다.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채널들이 겹치면 누화 및 사모 변조 자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드밴드를 사용한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시분할 다중화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회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타임슬롯, 우리 운영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임슬롯을 둬서 여기에 각각 공평하게 할당을 해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을 우리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전송로의 데이터 전송 시간을 일정한 시간폭, 타임슬롯으로 쪼갠 다음에 각 부채널의 차례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는 1번이니까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패킷 단위로 해가지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디지털 전송 방식에서 이용이 되고요. 또 비트 다중화뿐만 아니라 문자 다중화도 가능하다. 대역폭의 이용도가 높아서 고속전송에 이용이 간다. 시분할 다중화는 직렬 변환 방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소유 회선수는 절감뿐만 아니라 기계 경비도 절감할 수가 있고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하고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동기식이라고 하는 거는 동기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기준, 어떤 시간, 클럭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타임슬롯에 딱 맞춰서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말 장치에 타임슬롯을 공정하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슬롯이 낭비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A, B, C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A라고 하는 애는 보낼 게 있어요. 그래서 보내긴 하는데 B라고 하는 단말은 보낼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니까 B 공간 동안 사용이 안 되는 거죠. C가 다음에 가는 거고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 A, B, C라고 하는 것은 단말 장치가 되는 거고 여기에 각각각 이렇게 슬롯에 맞춰서 보내지는 것을 우리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고속 다중화기와 저속 단말 기간의 속도차를 보정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통신회선 전송률이 전송 디지털 신호의 데이터 전송률보다 클 때 통신회선의 전송률이 디지털 신호보다 당연히 클 때 해야죠. 이 대역이 더 높을 때 이해가 같은 거죠. 자, B동기식은 어떠냐면 얘가 A, B, C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얘네를 쪼개서 나올 때 A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A가 들어와서 A가 처리가 되는데 우리 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B가 보내는 데이터가 없어도 얘가 B가 할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B 너 있니? 물어봐서 없어. 그러면 아 그럼 너 C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낭비를 줄여줄 수 있는 애가 바로 B동기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있는 애들한테만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지능형 시분할 다중화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 장치에만 타임슬롯을 할당하고 그래서 효율이 높아집니다. 실제 분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기가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다중화된 회선의 데이터 전송률은 접속된 단말 장치 전체 전송률 합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10개의 장치가 있는데 그중에 8개만 쓴다 그러면 당연히 10개, 동기식이 같은 경우 10개니까 모두 다 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당 일식 시작하면 10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그중에 하나 쉴 수도 있잖아. 두 개 쉴 수도 있잖아. 그러면 8이 되든 9가 될 수가 있다. 기억 장치, 복잡한 주소, 제어, 회로 등이 필요하다.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접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상대적으로 느린 단말기가 고속 데이터 전송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잖아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파트에 보통 한 동에 60세대 정도가 살아요. 한 동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몇 개가 들어와야 돼요? 60개가 들어와야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회선이 광케이블 하나만 딱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멀티플렉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60개가. 이렇게 연결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런데 보면 60집이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률은 형격히 떨어지죠. 밤에 TV를 본다. 그래서 IPTV로 TV를 본다.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얘를 하루 종일 다 같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 회선을 나눠 쓰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을 쪼개서 대신에 쓰는 애들을 위주로 해서. 됐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기억장치. 복잡한 주소 제어 회로 등이 필요하다. 기억장치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요청하는 애들을 잠깐 모았다가 그 중에 없는 애들과 있는 애들을 분리한 다음에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동기식 다중화보다 더 높은 전송 효율을 가지게 되겠고 같은 속도일 경우 동기식 다중화보다 더 많은 수의 터미널을 접속할 수가 있고. 다중화된 회선의 데이터 전송률은 접속 장치들의 데이터 전송률의 합과 일반적인 관계는 다중화된 회선의 전송률이 접속 장치들의 데이터 전송률의 합보다 작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선 준비를 100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총 오는 거는 600인 거야.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죠. 왜냐? 쓰는 애들이 동시에 쓰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이거지. 확률적으로. 그래서 600 정도 되더라도 얘가 회선이 적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더 클 수 있다. 자, 데이터 전송량이 증가하면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억 장치에 들어갔다가 하나씩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진짜 이렇게 6배 정도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하다 보면 느려지는 경우 있죠. 인터넷 초창기에 개통됐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 정말 기억이 나는데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 100메가짜리 광렌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한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회선을 약한 애를 깔아놓은 거지. 보통 기가 단위로 깔아야 되는데 메가 단위로 깔았다거나 통신회사에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우 대역에 통신망을 설치를 하죠. 그 이유는 집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터넷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커버하려면 여기에 있는 바로 우리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간사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KT나 SKT 기간사업자와 직접 연결하는 이 케이블이 굉장히 고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소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기능을 제공해서 제어 에러가 복잡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시분할 다중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중화의 기타 장비들은 역다중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중화된 복합신호를 분류해서 원래 신호로 복원하는 것,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광대역통신, 사실 광대역통신이 9600bps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냥 광대역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한 채널 고장 시에 나머지 한 채널을 2분의 1 속도로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자 집중하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집중하기하고 다중화기의 차이인데요. 보시면 여러 개의 채널을 몇 개의 소수 채널로 공유화시키는 것이에요. 회선 이용률이 낮고 불규칙적인 전송에 적합하다. 입출력 각각 대역폭이 다르다. 한 개의 단말기가 통신회선 점유 시 타 단말기의 경우 회선을 사용하지 못해 데이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버퍼가 필요하다. M개의 입력 회선을 N개의 출력 회선으로 집중화시키는 장치이다. 입력 회선 수는 출력 회선 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이건데, 비슷하잖아요. 여러 개의 채널을 소수의 채널로 하는 거. 차이는 뭐냐. 꼭 그렇지 않은데,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집중화는 10개의 채널이 있으면 얘네를 한 2개 정도로 혹은 3개 정도로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화해서 쓰는 거예요. 됐죠? 근데 멀티플렉션은 어때요? 10개가 있으면 얘를 하나의 선에 보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아셨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집중화기라고 하는 건 여러 장치를 다수의, 하나가 아닌 다수의 채널에 보내주는 것이고 이 멀티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채널을 하나의 회선에 하나의 채널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개의 입력선을 M개의 1, 2, 3 연에 집중화해서 모아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입력 회선수는 출력 회선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집중한다는 것은 얘가 많아야지 집중화가 되겠죠. 얘가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이거든요. 여러 개의 채널들을 하나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이거 보세요. 하나의 통신 회선이죠? 신호의 형태로 전송되고 수신 측에서 다시 여러 개의 채널 신호로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멀티플렉서가 되겠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에서 부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막는 것 가드밴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채널만 차례대로 이거 뭐예요?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 개의 채널을 몇 개의 소수의 선으로 집중하기. 됐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5번. 다중화 방식 중에서 타임 슬롯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한대요. 펄스코드? PCM 아니죠? 이게 통계적이라는 얘기죠? 발음이 스테티컬? 발음이 되게 어렵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얘가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잖아요. 신크로노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 이거는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니까 여기는 해당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FDM. 이건 주파수분할 다중화기니까 이것도 아니죠. 타임 슬롯이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전송 제어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